저희들의 셀프로 메이크업을 해보는 시간, 뷰티온입니다. 제가 지금 뷰바 스티커 한 개 가지고 있거든요. 다들 몇 개씩 가지고 계시죠? 저 두 개죠. 두 개? 저 세 개요. 아, 세 개. 지금 옆에 찾아? 이런 식으로 누가 거짓말을 하시는 거죠? 뭐요? 저희에게 뷰티 비법을 전수해 주시기 위해서 멀리, 멀리 일본에서. 일본 별로 안 멀잖아요? 안 멀췄습니다. 한국사 때. 저기 어디 파리, 밀란 이 정도라 이런. 멀어요, 걸어가 보세요, 멀어요. 알겠어요. 네. 이브루루도 하루카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희에게 어떤 비법을 가르쳐 주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願い을 요청할 수 있는 요청을 준비했습니다. 럭키메이커? 럭키메이커? 저희가 앞으로 더욱 개요해서 모여 가능해 보셨던 것 같아요. 환상.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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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여러분의 생년월일을 먼저 듣고, 마인드 넘버를 introduce 1위 누구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めきんさんはマインドナンバー2番? ゆらさんもマインドナンバー2番。こちらはスーパースターという星のもとです。 いらっしゃる有名人もココシャネルとかケイトンモスとかマドンナとかスターがいっかりこういう星の持ち主です。 シヒャンさんの6番はメッセンジャーと言いまして人と人とつなげるという方でとっても上品で気品がある方でございます。 ゴグフンキャー。おーすごいー。 わかりました。 だから自分の運気アップするためにメイクをチャームポイントを作ることによって強力なお守りの顔になることができます。 おーすごいー。 では早速目の前にある髪にお願い事を書いてみてください。 はい。 ソウンいや? うーん。 本当に多いです。 俺のソウンだ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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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年2017年っていうのは全員リセットと言われるところで始まりと言われるときになります。 何もかもが新しく変わりやすいときでそして今年美容的にも土台っていうのがベースがとっても大事になってくるんです。 このアイテムがとっても使いやすくてこの夏日差しが強いときにもオススメのアイテムになります。 私たちの旨から企業にもリセットと言われてます。 私たちがスティーめるカウンドのソウンになるつくり買いそこが良くなります。 私たちが它が50なのでサウンの製造強化が良くなります。 私たちのみながら、私たちが水分の製品になるために非常にもちろんのアイテムは光量が良くなります。 それから私たちのスティーめる人は이っともとても良いです。 私たちがスティーめる人によく保護する必要があるのでしょう。 꼭 이걸 발라서 깨끗한 피부가 좋은 기운을 부른다고 하잖아요 꼭 이런 걸 쓰세요 알겠습니다 유라さんがお仕事運を上げたいということですけど ゴールド,シルバーカラーをチークのあたりに入れていただくといいと思います 광 만나 ゴールドでゴールドを選んで ゴルジョース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가장 반짝뿐인데 벌써 다 했어요? 이렇게 유라 씨 아무나 빨리 집에 가고 싶어도 그렇죠 유라 씨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트윙클, 트윙클 혜진さんは恋愛の一番大事なところはリップです 저는 그러면 핑크 립을 고를게요 핑크, 코랄이 아닌 핑크는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어떤 게 좋을까요? 이 중에서 그래도 핑크가 여러 가지 좋은 거 있지만 굳이 골라주신다면 どんな恋愛をしたいですか? 激しい愛をしたいのか 優しい愛をしたいのか 見よって変わります 뭐라고요? 반격한,ワイルド한 사랑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すごく恋愛を束縛りやすくなるので 逆に小さく ということも大事です で,マインドナンバー6番は グレーとブラックになります 아,グレーとブラック? 네, 좋네요 그걸로는 저는 갈색으로 음영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이카라우로 브라운 베이지로 ゴールド 그리고 카라를 重ね付け 부탁드립니다 수현 씨도 筆에 丁寧히 하는 게 정말 좋아요 굳이 너무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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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 뷰티바이브를 위해서 멀리 일본에서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루루도상이 뽑은 오늘의 1등은 누구인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유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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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노가 왜 유라가 1등인가요? 정말 좋습니다. 루이노가 매우 아름답고 라면바우더도 아름답고 나추럴하고 바람스도 잘 어울려요. 예뻐요. 근데... 혜진은... 제가 사랑받고 싶으면 아름입술을 도톰하게 부르려고 해서 아름입술에 욕심을 냈거든요. 그래서 뒤집어진 것처럼 윗입술도 사랑하고 싶어요. 언니 윗입술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너무 커. 사랑하고 싶은 말이야. 루이노가 오늘 하루 저희랑 함께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이 공간이 운기 아기아기코너에서 여러분의 좋은 오라를 받아서 정말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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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